아, 그런 자포자기스러운 세반들도 너무 좋지 않나요? 기분도 좋고 아쉽게 끊어가지고 사인도 많이 받으세요 팬분들 중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난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로 왔는데 우리 팬분들 사인부터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는 더 많은 팬분들께 딱히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양산형이 돼서 얼굴이 한 분 한 분 얼굴 다 기억하고 있는 기억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저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즐거웠고 스페인 세이니까 다들 말처럼 열심히 달리는 편을 갖도록 해요 세호 많이 받으세요 어,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싱싱샘으로 가르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깜짝해 수박이로 왜 못해, 왜 뿜어봐 빨리 씻어, 찍어 니가 나왔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